자 오늘은 경남 노예 우리 연합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을 내자 해야지 되나? 힘을 빼자 해야 되나? 이게 남성교회의 연합 예배면은 힘을 내자 해야 되는 것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힘을 빼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힘을 내야 되겠지만 힘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힘을 빼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장에 서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좋은 경기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힘을 빼야 됩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힘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쳐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할 때 공이 맞는 순간에 홈런이 나오고 또 장타를 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힘을 빼고 휘두를 때 이와 같이 홈런이 나오기도 하고 장타가 나온다기도 합니다 힘을 빼는 것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되지만 힘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더냐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크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다 왜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의 화려함이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내가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복음 전한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너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다 듣고 옆에서 보았고 또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운대고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고린도교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앞 9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세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어떻게서라도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죽음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복음 전하기 전에 두렵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까 사실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곳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이 아덴은 그 과거로부터 철학의 본산 헬라 철학의 본산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광장에 나가서 이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함께 만나서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 밑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필로라고 하는 당시 당대의 최고의 헬라 철학의 수승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복음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거기다가 온갖 수사학과 온갖 참 언어의 화려함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성경에 보면 그곳의 철학자들이 어느 누구도 바울과 논쟁에서 이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면 그곳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바울이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덴에서 복음 전환일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결국 말싸움에서는 이겼어요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말쟁이였습니다 말쟁이 야 저 저놈 봐라 저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우리도 저 바울을 당해낼 수가 없다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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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놈이 아니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냐 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냐 하시면 믿음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덴에서의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힘을 빼야 되겠구나 힘을 빼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배운 것 너무 많이 안다는 것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는요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철학자들을 전부 다 내가 말로서 눌러버렸는데 거기서는 실패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머뭇거린 겁니다 함부로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앞으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내 지식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의가 뭡니까 자기의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지식, 능력,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청동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이 40대였을 때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내 동족인 시부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이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지금 이 환경, 이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청동원에서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냐 그런 말한 대로 어떤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자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잖아요 양치기가 됐습니다 양치기가 되어서 그 수많은 세월을 미래한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돌보는 그냥 지옥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됐죠 그것도 나이가 80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람은 대체 오이다가 뭐에다 써먹겠나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출애국시키는 출애국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광야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사용하신 겁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맡긴 그 일에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니 하고 무사하지 않습니다 너는 평생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는 나를 얼마만큼 믿었어?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어? 너는 날 얼마만큼 의지했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니? 하고 그것만을 묻습니다 결과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 두 달란트 한 달란트 특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서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주인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저 거두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얻었고 이 한 달란트 얻은 사람은 이윤을 못 얻었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그를 혼내고 책명한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주인을 고쾌했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나 맡겨준 것은 큰 은혜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심하게 책망한 겁니다 이윤을 못 냈다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갖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영락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원 원목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맡아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영락교회는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외부 목사들은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모든 집회를 제가 다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매일 새벽 집회 인도해야 되고 또 오전 집회 오전 10시에서 12시 반까지 오전 집회를 인도를 하고 또 금요일에는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올밤철야 할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또 교회 가서 맡은 부서 사역을 다 해야 되고 예배, 설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쳐서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매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주일 설교 한번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건 매일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본교회 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타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들어와서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와서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안 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을 부응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데다가 이거 말씀 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다른 데 좀 보내주세요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제발 좀 딴 데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자꾸 피할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날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맨날 네가 하려고 그러니 너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지 그리고 제 마음에 전곡을 확 찌르시는 거예요 네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지 왜 네가 하려고 하니 하는 이 말씀은 너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지 이 음성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엄청 찔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와서 열심히 내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 기도원도 막 부응이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4개월이 지났을 때인데도 기도원은 하나 부응도 되지도 않고 저는 뭐 피곤해서 삶이 지쳐가지고 저는 맨날 빠져나갈 궁림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제 종곡을 딱 찌른 거죠 넌 네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지 왜 너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환경은 그대로예요 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어요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 마음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이건 내가 기를 쓰고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결국 부응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해보려고 그냥 기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전날 설교 준비가 안 돼도요 잠 잘 잤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생겼어요 아이고 뭐 내가 죽수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내가 손해보나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즐거워져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돼서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힘을 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우리는 세상의 일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를 지휘롭게 여기면서 내가 너무 앞서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으로 비상구만 들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뭔가를 해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 다 그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전후가 바뀐 거죠 힘을 뺀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요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이 사람 딱 잡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붙들려서 같이 빠져들어서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축 쳐졌을 때 그때 가서 목을 탁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같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빼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힘을 빼게 만드세요 우리가 지칠 때까지 완전히 지쳐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 손 다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힘 빼면 억지로 힘 뺄 필요 없이 주님 손붙들고 우리가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아멘들을 우리 교인들도 아멘을 안 하지만 우리 남성 교회 회원들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지금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옆에 분에게 힘 빼십시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합력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늘 중부기도 요청을 했어요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위해서 중부기도 안 해준다고 복음 전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도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동역자들이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늘 같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보단 둘이나 둘 보단 셋이나 하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죠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합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혼자 할 때가 더 편할 때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혼자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연약하고 힘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긴데 저게 단임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다 이끌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동역해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이 있고 또 우리 재직회의원들인 우리 안수십사님들 권사님들 그 항종직분자들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성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열심히 합력해서 같이 성기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남성교회 연합회야말로 정말 연합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경남 노예라고 하는 이 노예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 안수십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성들이 정말 성교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같이 한마음이 돼서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연합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게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형성해서 성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와 같은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고 그래도 누군가가 다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서로 밀어주고 서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연합할 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나라를 섬길 때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옆에 분 어깨를 한 번 옆에 분 어깨를 한 번 혹시 지금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깨 힘 좀 빼시라고 어깨 힘 좀 빼시라고 이게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이게 설교를 할 때도요 어깨 힘 너무 들어가 있는 분 보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저도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 힘 좀 쫙 빼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있는 분들 보면 저도 은혜가 돼가지고 한 50 준비했는데 한 100이 나오거든 그런데 어깨에 너무 힘들어 있는 분들 보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요 아 저분은 어깨 힘만 빼면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찬경 목사야 너 힘 좀 빼라 너 힘 조금만 더 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너 힘 조금만 더 빼면 내가 더 능력 행할게 내가 뭐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도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힘 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홀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빼고 대신 우리와 동역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만물 모든 피조물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필요 다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구해 찾아 두드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꼭 나는 너를 통해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할만해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상남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그 생각을 갖습니다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우리 상남교회를 맡겨주신 거 대체 하나님은 저를 뭘 믿고 맡겨주신 겁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대체 뭘 보고 저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저는 제 힘으로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동욕하자고 불러서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빼셔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거를 멍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맡겨 뭘 또 하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멍해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데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욕자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문가셔서 자기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생명 구원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도 내 힘을 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빼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조금 더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모든 분들이 각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연합회를 함께 섬겨나갈 때에 우리가 항상 더 힘 빼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정말 겸손히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일 이루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경남 노예 남성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